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누가 인생 앞날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 초년의 성공에 취할 수도 있지만 인생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척척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또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가능한 반듯하게 살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죠 덕수상고를 나와서 야간에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통과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참 변호사 하다가 문 대통령의 사법 동기 시행이 되는 것은 확률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엄청난 행운 등에 최초로 변호사로서 일약 대법관이 됐습니다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대법원 행정처장이나 2인자까지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순풍의 똣을 딴 것처럼 달려가는 조재현 대법관이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제금표에서 보여준 은행은 그야말로 시중 잡배보다 못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법관이 보관 중인 배춘잎 사전투표지가 위조되어서 박주현 변호사와 이동환 변호사라는 원고측을 대리하는 그런 변호사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이 건과 관련해서 전 공군 중장을 지냈고 자유소로 포럼의 공동대표로 있는 김형철 장군과 조슈아 TV의 그런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씨가 함께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뭉개버렸죠 그 일이 법원 사무관 혼자서 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선관위가 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누가 한 일입니까 그 일의 지휘체계를 보면 법원 사무관 바로 위에 가장 최상층에 있는 사람은 바로 조재현 대법관입니다 모든 것으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올해 영화 부귀 영화가 계속될 것으로 본인은 믿었겠지만 결국 김만배의 10억 빌라 녹취록 때문에 대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관이 기자들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2월 23일 날 있었습니다 사실 대법원이 특정 정치인의 재판글에 연료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너무나 불명예스럽고 이것은 그야말로 나라가 망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대법관이 내물에 녹아났다 그런 의심 자체만 하더라도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권순일에 이어서 조재현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정말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조재현 대법관의 반론권 차원에서 그의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관계자들과 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의 주장입니다 김만배 씨와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고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판교에 있는 김만배 씨가 매입한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재현 대법관은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해 왔습니다 제 딸들은 함께 거주하고 있다가 딸 하나가 2016년 개론에서 분가했고 계속 서울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딸 하나는 개론에서 죽전에 살고 있습니다 막내 딸은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는 언론기사 출력본을 손에 들고 전혀 사실 무건입니다 엊그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방송토론에서 한 후보자 이 한 후보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입니다 한 후보자가 현직 대법관을 직접 거명하면서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직접 현직 대법관의 성명을 거론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일찍이 유래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 신문의 사슬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대법원이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이 된 것은 맹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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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권순일 대법관이 재판거래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재현이 대판거래의 대상이 된 것은 좀 더 두고 봐야겠죠 김만배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그에 이어서 성남시 시장이 된 언수미 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결정을 받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무죄가 되면 김 씨는 대장동 개발에 수천억 원의 특혜를 받은 것에 보온할 수 있었다 김만배 씨가 성남에 새로 계획하는 부동산 사업의 인허가를 받으려면 언수미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재명 후보와 언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재판은 과정과 결과가 모두 기이하다 과정과 결과가 모두 기이하다는 것이죠 사설 보고 분노한 시민들이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박희남 님입니다 작금의 좌파문과 정권 지하에는 정의와 법은 죽었는가 정권교체만이 자유한국을 되찾는 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선거까지 손을 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의 중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를 정말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사건이면 대법관이 재판거래에 관리됐다 정권이 뒤져볼 정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 이것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맹세기 야당이란 것도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려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선거 공정성과 무결성에 관한 대한민국은 이미 죽은 나라입니다 박영호 시민입니다 이재명 후보 덕분에 이 나라의 사법체계와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들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지를 빼저리기에 느끼고 있습니다 하는 짓들이 동네 양아치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러고도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은 것이 기적이지만 30에 40%의 기업과 뒷것들의 조연으로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믿을 것이 없으니 국민 여러분들은 각자 도생하시기 바랍니다 온 천지에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진동합니다 대법관에게 돈을 먹여서 재판거래를 자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그 나라는 망한 나라입니다 그런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데도 3개월째 경찰, 검찰 모두 뭉개버리려고 안달복달하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나라가 망한 나라하고 똑같지 않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수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불구하고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은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선거에서는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해주라고 세비를 내서 녹을 먹는 야당조차 저렇게 무능한 겁니다 투표지의 진본을 확증하는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사용까지 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야당 내부에서 결국은 진압되고 마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비겁함과 불의와 부정이 선거와 관련된 일이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를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그냥 한 푼 두 푼의 비용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많은 부분 상실하겠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